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다. 내 말 알겠느냐? 예, 살라고! 가자! 예! 지금 전쟁을 벌여서는 승산이 없소. 이번 전쟁은 어떻게든 외교로 막아야 하오. 그게 무슨 말이오? 거란의 사신들은 이미 떠났질 않소. 사신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요구는 남아있소. 우리 무장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며 이 고려를 지켜냈소. 이제 다른 사람도 이 고려를 위해 나서야 하오. 성정군.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? 대하! 친조를 이행하시옵소서! 성정군! 친조라니! 제정신이오! 그럼 황제 폐하를 거란에 갖다 바치잔 말이오! 친조를 하는 것뿐이다! 친조를 마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! 닥치지 못하겠느냐! 니놈이 아무리 역적을 해도 이 고려의 백성이다! 백성이 어떻게 군조를 팔아넘긴단 말이냐! 이놈이 그러고도 이 고려의 장수란 말이야! 이 역적 놈들아!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! 이놈들아! 잡힌 놈들아! 태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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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나. 시도하위 리와 공업하세요. 겨울